오! 호! 보험에 죽을건에서 저거 뭐시오? 야! 아아아아악! 어? 단 한방? 저기요 너무 아파요 왜 하늘을 날아요 그리폰씨 빵 빵 아아아아야야야 야 한대만 맞아도 죽는다이야 어머 저기요 살려줘요 얘들아 빨리 날 살려줘 아 니들이 빨리 살려어 아하아 안돼에에에 야 그리폰 개쎄 그리폰 개쎄 살려줘 가로 덤브레이 어? 마크 근데 독뎀으로 데미지는 많이 준거 같은데 오돗도돗도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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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돗돗닉 레벨만 높은 놈이야 이거 그냥 أه허 도도도도도돗 레벨만 높은 놈이야 이거 그냥 아허 야 그래도 아프긴 아프다 런 브레이크 박 살려줘요 이고니스 살려줄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허! 페리! 성공! 아아악! 저기요 페리 한 번 성공했으면 성공하게 해주지 야 총쌉! 탁냐아아아 넌 하늘을 문할 것이오 너는 아허! 저기요 너무 아픈데요 얜 너무 아픈거라 생각됩니다 자 엘릭서 유단씨에 땄네 어 잡았다 어 아니다 부파했구나 부파했네 그냥 그냥 부파했네 도도도도도도 막타먹기 후 야 경험치 7천 줬어 아닌가? 1500이었었고 어? 한 6000정도? 엄청 죽인 했네 자 이제 초코보 부르고 갑시다 원래 그리폰 모습은 신화쪽으로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에 따라 그리폰 종류가 달라져요 사자 몸통에 독수리 얼굴 날개 맞긴 맞아요 약간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림 그리는 사람 손에 따라서 어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어 방금 전에 제가 잡았던 것처럼 얼굴에다가 날개가 좀 더 붙어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상징적 그대로 사자 몸뚱아리에다가 독수리 대가리 해갖고 만들 수도 있고 아마 그럴거에요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엄청난 그리폰의 종류 거진 여기 있는 애들 다 그래요 여긴 다 상상 속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대에도 알려진 판타지 소설 쪽 보면은 뭐 그리폰 그 다음 또 뭐 있냐 뭐 어쨌든 기릭 기타 등등이 있는데 다 그 그림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서 한마디로 몬서들이 사람 손 탄다는거야 너 길 아니? 아 길 알겠구나 지도 공유지 그러고보니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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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 희망 이 넘시는 파판 쓰읍 꿈과 희망이 넘시나? 이거 보다보면은 꿈과 희망은 개나 줘 보려가 될텐데 ㅎㅎㅎ ㅎㅎ ㅎㅎㅎㅎ 미리 스포 약간 한거 같지만 꿈과 희망 지금 즐기세요 ㅎㅎㅎㅎㅎㅎ ㅎㅎ ㅎㅎㅎㅎ 아 잠시만 길막하지마 야 풀대가리들아 길막하지마러 너희들이 길막할때마다 내 시간은 오래걸린다 빨리 스토리 깨고 스토리 아닌걸로 하는 퀘스트들을 나 혼자 즐겨야지 그건 영상으로 찍을 필요가 있나? 찍어야되나? 찍어야되면 찍어야지 뭐 도착을 했구만 당연하지 여기 뇌신이 있다는데 야 뇌신이면은 당연히 그래야지 가까운곳에 번개좀 날져줘야지 뇌신이면 그래 백퍼야 들어가래 자 푸시오 동굴 자 이 동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주 멋진 적들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박쥐가 반겨주구요 좀만 더 지나가면은 아이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잭 녹스 금속조각 잭 고대 용의 이빨 잭 뭐니 이건 조개껍데기 화석 좋았어 야 근데 글라디올러스는 여기 지나올 수 있겠나? 얇은디 이거 글라디올러스야 너가 울릴수 있니? 내가 지금 옆을 못보거든? 그래 너한테는 좁겠지 근육질 몸매에 울퉁불퉁 각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맞나? 잠시만 이거 뭔 노래였지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아 토마토구나 아 토마토 노래였지? 까먹고 있었다 엥? 터지롱 잉프가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아 여기요 일 똑바로 안해요 나 지키는 놈들이 일을 똑바로 안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갑시다 우린 빨리 가 음 여기 뭐 있나? 음 없어 우린 절로 들어가야됩니다 들어갑니다 누구 계세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오우 얘는 음식 재료만 알면은 레시피를 생각해내 하지만 그걸 먹고 뒤진다 하면 정말 웃기겠지요? 월급 안주고 굴려서 그런가? 어마아 아 동그라미 달리려고 딱 놀랐는데 갑자기 저기 나오면은 놀랄 수 밖에 없어 이케 살구야 아 아 어 잠시만 야야야 터진다 터진다 저거 터진다 빠샤 난 캐리 마스터시우 캐리다 어떤거 스포에요? 어떤게 스포라는거지 어마 내가 스포적인 말을 했나? 나 딱 한번 말한거 밖에 없는데 꿈과 희망은 지금뿐 흫 난 그거밖에 말했는데 이게 스포적인가? 어머 어머 아 맞다 아 맞다 그러고보니까 장비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올려준다던데 자 현황의 검 착용하고 암마야 등짝 맞았어요 아 아 요리 먹고 죽으면은 흐흐흐 아 그게 스폰가? 아 그게 스포였구나 몰랐습니다 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아요 왜냐 요걸 끼면은 고대로 버프가 있기 때문에 좋답니다 좋답니다 예 나 이거 사용법은 몰랐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왕실 무기 끼면은 버프 있대요 요거 요거 장비한 검에 따라서 스탯이 늘어나거나 뭐 많아지거나 한다던데 자 사자왕의 쌍검보다는 이걸로 가자 어차피 방어는 필요없어 좋았어 데미지가 더 올라갔습니다 제 검에는 버프가 달려있죠 오오 야야야야야 오오 야 놀래라 이것이 바로 한송검의 위력이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까부는 것이냐 자 에머시스트 팔찌 지금 나 사파이어 팔찌로 도배되어 있을텐데 내 몸은 너 뭐 끼고 있니 에머시스트 끼고 있고 너도 끼고 있고 헬리오도로 반지 팔찌 있고 됐어 이건 버려 이건 팔아도 돼 좋았어 내려왔는데 어마 어어 야 어 야스 어 야스 어 아하 아하 무기 버프에요 무기 버프 개인 버프 개인 버프 개인 버프 무기에는 개인 버프가 박혀있습니다 아 에헤헤 주인공만 세지면 만사오케이라는 멋진 게임이죠 이거 무장색 버프 흐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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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호칭 호칭 아이템 먹으러 왔는데 자꾸 적이 보여 ings 마다 joyful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독식을 해야지 왕입니다 왕은 독식을 해야됩니다 자, 3,2,1 하면 놀랍니다 3,2,1 반짝! 와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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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리 다고리 다고리! 아 뭐야 와초! 차! 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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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미친듯이 나와 이거 야, 이거 줄줄이 마크인데 줄줄이 마크 아, 줄줄이 파티 그거 같애 칭창! 통칭! 칭창! 다 잡았지랭 안 잡았네! 잡았어 가자 이것이 바로 폭군이죠 슬금슬금 지나가요 우리들은 멋진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아, 네 전방 아이템이 보입니다 예, 전방 아이템 챙기시구요 암모네이트 화석이에요 챙겨 뭐 줄려나? 음? 몰라요? 우리 아이 어? 저기요! 야, 이 살구야! 혼자 가면 어떡해! 그렇게 프롬프터는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저승행 특급열차 타고 간 건가? 야, 갑자기 누가 그러면 어떡해! 사칭! 내가 널 도와주러 왔어! 어딜 도망가지 말고! 야! 어딜 도망가! 자, 듀란다를 쓰면 시에를 금방금방 쓰러뜨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써봐야지! 아하! 너도 시에니? 야바야바이 이것이 바로 듀란다를 힘이다! 듀랄스! 어? 듀란... 뭐였지 그거? 갑자기 나 드립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흐아! 흐아! 찹! 찹! 아서왕의 보검 쓰면 서번트 되나요? 모르겠어요 헛! 차! 흐아! 헛! 하칭! 헛! 엑스건 더 방대해? 흐아! 이것이 바로 공중샷! 하지만 방금 전에 야 잠시만 야 내꺼 쓰러트렸구나 고마워 내꺼 훔쳐갔구나 제자 이런떠놈들 지들끼리 다 가져가 고대용인 이빨도 가져가고 세이 밥 야 나오라 하면 진짜 나와 그러지마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난 니가 참 싫어 따라라라라라라라 난 니가 참 싫어 따라라라라라 어? 뭐지? 어 뭐야 아 딴 길이구나 자 문으로 잠겨있어요 뭐야 여기가 길이 아니었구나 나 여기가 길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여기가 길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엑스칼리블 손에 넣는 것보단 아발론을 얻어서 그거 아니었나? 오우 오우 뭐야 내가 포켓몬이여 갑자기 나보고 가래 누구쎄요? 얼굴만 달랑달랑 덜 난 모르는디 니? 니 아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어? 뭐야 얘 야 얘 너무 징그러어 갑자기 내 아이로 만든다면서 갑자기 덤벼 오와우 오메 그러지마로 이것이 바로 듀란달의 힘이다 듀란달 듀라스 간다 딱 총발사 뽕 음 역시 이것이 진정한 레벨 깡패인가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레벨 깡패입니다 레벨 46이면 어떤 거든 할 수 있지요 흐흐흐흐흐 자 여기 있구만 만지면은 토르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우어억 이제 내 오른 속에는 흑염룡이 잠든다 흑염룡이 아니구나 토르의 힘이 잠든다 야 주인공 개간지 야 눈 빛나는 것 보소 사료남 배운 줄 자 이렇게 해서 내신의 증표를 얻었구요 동굴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라이징의 증표를 라이징의 증표를 형태를 바꾸었다 그러니까 던전이 이끌어갑니다 이제 묘일을 쓰냐구요? 아니요 이제 토르가 무기를 던져줘요 쩌하핳핰핰핰핰핰핰핰핰핰 방금 전에 토오르비온 방금 뭐야 그거 자 전화가 왔구요 뽀로롱 여보세요 야 우리 차 제국군에 키즈가 있대요 헐이 키즈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보만 있으면 우리 네 명이서 기지를 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기모지 그래 우리는 당연히 그 차가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 본드스 01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야 어 갑자기 인식돼 아 또 큐키어 잡아 좋죠 이것이 바로 듀란달의 힘이다 듀라스 하지만 알테마 블레이드가 일반 몬사대 아주 좋죠 어? 좋았어 역시 이 칼을 꽂아넣는게 아주 기모찌하구만 잠시만요 그전에 여기 아이템이 있어요 먹어야 돼요 아이템은 곧 나의 생명 우린 이 아이템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빨이네요 젠장 카투 블레파스의 이빨? 이거 나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나? 내가 잡기도 하지 않았나? 내가 잡았던 애 아니야? 응 아닌가? 모르겠구만 자 그러면 2키로나 되는 제국군 기지까지 우리는 초코볼을 타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주 기모찌한 상황이 됐군요 젠장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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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뜰 일단 여기 초코보 포스로 가갖고 일단 가는 길이 나을 것 같애 점프! 초코볼이 아닌 초코보에요 아잇 요거 우유에 말아먹으면 맛없어 안돼 닭돌기 냄새 나요 닭돌기 냄새 이게 닭돌기 냄새 나 안돼 클라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끊겨보이지? 여러분들 화면 괜찮나요? 차탈 때 노래요? 안돼요 초코보 노래는 무조건 이 노래에요 초코보 탈 때는 무조건 이 노래이기 때문에 딴 노래로 못 바꿔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만 그런가? 방송에서는 안 끊겨요 약간 부드럽다가도 갑자기 끊기는 것 같애 보여갖고 뭐 안 끊긴다면 뭐 괜찮겠죠 뭐 라며 대수롭게 넘깁니다 자 뜯 뜯 뜯 뜯 좋았어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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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조금만 더 많이 못 맞을께요 고화질로 봐도 약간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원본화질보다는 원본화질로 보셔야지 거진 좋은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 원본화질로 보셔야돼요 아아, 소르대 위돔 모 유주키님 아재개그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더 아, 저, 헤헤 에어, 갑자기 재촉을 꼭 가시나 하고있어 네, 이거 일본게임이예요 일본에서 만든 네,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입니다 아, 갑자기 또 아재개그 판이 쳤네 음, 괜찮아요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들리든 말든 예, 저기서 다 떨어지겠지 어, 로봇 떨어진다 아, 내 로봇은 잘못 건드면 뒤져 아, 평소 고화질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요? 화질은 똑같을텐데 제가 건든게 없어서 재부팅을 했어야 됐나? 진짜 모든게 문제면은 한번 재부팅을 해야되는데 일단 저기까지 가고 한번 심히 고민해봅시다 재부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뽀돗 길 따라가는 것보단 가로질러가는게 아주 간단한 길이지요 아, 와이파이 탓이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요, 얘네들은 강철 발톱이에요 안 아프대 어, 괜찮대 뭐야, 내가 가니까 저거 발사하는거 보소 저것들 좀 뚝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쟤네들 갑자기 내가 오니까 저것이 다 레이저포 발사하는거 봐 마이 큐키는 오지마 난 갈거야 내가 그렇게 갈거라고 오지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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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라케오르 기지 잠입작전 기지에서 가까운 스토마키 캠프지에서 캠프를 하더라고 그래, 이 거대한 선 같은 거를 어마, 왜 내려 달려야지 예, 이브금은 게임 자체에서 나는 거예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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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캠프를 합니다 AP 두 개를 얻으며 우리는 경험치 청산을 하면서 레벨업을 하는 거죠 오늘도 레벨업인가 자, 이그니스가 멋진 요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그때 받은 건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때 갑자기 생각해낸 건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어, 이거네 갑자기 생각해낸 건 이건데 고기가 없으, 고기가 없으, 고기가 없어서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내가 낚시해갖고 송이 얻었으니까 송이 먹자 송, 숭어, 송어, 뭐 그렇겠지, 뭐 먹어, 그냥 옅다, 그냥 구워놓은 건 먹어라, 새끼들아 레드페퍼로 간 해갖고 맛있는 거다, 인마 bang, 바밤 아멘